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군의 모양은 있으나 경군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 아는 줄 알고 발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사나워지고 거칠어지며 무종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추수되는 신부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니 본문 말씀으로 올려드린 디모 3장 말씀처럼 나는 어떤가를 살펴보며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추구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렇게 자신을 비하 학대 정죄해봐야 부정적인 것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괜히 남탓하게 되고 우울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학대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며 나의 어떠함을 깨닫고 뉘우치며 주님께 나를 드리면서 교정해 주십사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자세이자 태도이며 겸손입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을 허용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루 유다처럼 생각을 허용하게 될 때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고 누적되면 결국 행동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악한 영이 생각을 통해 공격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귀가 내 마음의 영토에 자신의 깃발을 꽂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에게 마음이 점령당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눌리며 불안하고 세상적 염려와 탐심 등으로 종누릇하게 됩니다 혼이 강한 자가 되므로 불순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악한 영에게 마음을 허락하면 그들의 종이 되고 성령임을 따라 행하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마귀에게 빼앗겼던 내 마음의 영토에 성령의 깃발 곧 요호와 니시를 꽂게 되므로 점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마음의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고로 마음을 점령할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에게 마음의 영토가 점령당할 것인가는 결국 어떤 마음 자세와 태도로 사는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가 누구에게 마음을 주며 사는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자기 자신인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로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구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이라 말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1차적으로는 내 영이 듣고 2차적으로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을 먼저는 나 자신에게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먼저 씨를 심기 때문에 그것이 배 속 깊이 자기 안에 깊숙이 내려가서 결국은 부정적인 것을 거두게 된다는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삶에 좋은 것을 거두기 원한다면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긍정적인 것을 선포해야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새피구를 추전드린 것입니다 영이 어릴 때는 혼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말도 세상적이며 정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말씀과 말씀 고백을 자주 해야 혼을 기경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면해 드린 책입니다 입술로 무엇을 선포하며 사느냐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 경험을 보아도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가 무엇을 선포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달라지더라고요 훈련 없이 좋은 결과가 얻어지지 않고 훈련 없이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오늘도 인내하시길 추구합니다 안일함과 게으름에 타협하지 말고 몸을 쳐 복종시키시길 추구합니다 기도하며 힘을 얻고 찬양하며 힘을 얻고 말씀을 선포하며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몸으로 힘을 얻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길 추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전국을 침묵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